뱅! 이제 춤을 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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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제 한 달에 하나도 있어. 아니요. 워낙! ач 봐. 내가 싱글 노트를 자를지 못해. 진짜 싫어하는데? 네! 너도! 야!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취병 걸렸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으우야아! 정한 편도 끝났군요 이제 이게 영향이 가네 직접적으로 하하 안녕하세요 이거 해 해 해 해 해 해 해 꽃을 좋아해? 글자 3번! 그리고 이제 당신의 목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루우! 패션! 패션! 다시? 너 엄마 쪽 열정이겠지? 당신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지? 네? 나는 하나가 없지 모두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맞아요! 노래! 오, 그만해, 코티 뭐? 너 노래 듣는 걸 좋아해, 좋았어 왜 너는 더 잘하지 않아? 나는 어렸어, 너의 목적을 할 수 없는지? 그것은 너의 목적이 필요한지? 코티는 맞지? 너의 목적을 잃어버리는지? 너의 목적을 잃어버리는지? 내가, 당신의 목적을 잃어버리는지? . mikz . . . . .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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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허허허허허허 이제 이 챕터하고 편지 얻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챕터 이렇게 두 개 정도가 남았을 것 같네요 어... 레코드 빵이네 헛, 센터. 메! 이제 춤을 춰! 아, 아니 아니 아니. 저는 춤을 못 춰. 좀 몇년간 다 했어. 야, 메!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는 마지막 장면을 보내야 해. 그냥 그 스테이지에 앉아서, 그들에게 어떤지 보여. 그게 그 스테이지이지. 저의 내 렉코드 플레이어. 맞아! 너 둘이 바로 딱딱한 스테이지! 랩, 스피커, 마이크로폼! 봐봐. 한 번의 노래 노래할 것 같아. 아, 진짜 싫어하는데? 최명 걸렸어? 이번엔 남편이 더 신났네? 남편이 이제 열정을 되찾았으니까 어? 뭐야 노래 부를 수 있네? 잠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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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금만 쉬자 고다고 고고 던질 수 있네 이거? 막을 수도 있고 캡틴 아메리카네 이게 막 흥얼거렴 이게 막 흥얼거렴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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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니게임 미니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세바퀴를 완주해 경주에서 승리하세요 어? 이거 흐흫 후멸파티 어? 어? 어떻게 달리는건데? 아씨 뭐야 이거 아아 밖으로 나가면 안되는구나 아아 그니까 속도 조절을 적당히 해야되네 뭐야 내, 내 차 왜이래 어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옥케이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 아 욕심부리면 지는거야 이거 음 이겼다 으허아 바로나가 흐허utor 봐봐 오케이 흑흑 흑 과연 노래와 심벌즈로 뭘 할 수 있을까 상상도 안갔다 진짜 뭐라고요? 상상도 안가 뭐가 이렇게 게임을 하다보면 되게 클리시가 뻔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상상이 안가요 아까 자석도 너무 잠시냈어 맞아 와 익숙한 것이다 대란밥 왜 이렇게 뭐 뭐 이상하냐 노래가 조준 조준 어 푸스러웠다 쏴 범퍼 야 이거 지금 브금에 맞춰서 부르는데 그치 브금에 맞춰서 부른다 어 어 어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으아아아아아악 그냥 시작부터 첫 첫 한 트라이에 쫙 갑시다 맵다고 로 에어우 오 오 아 오 과작력이 엄청난데 그러게 일부러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채용했나 목소리가 살짝 허스키할때부터 알아봤어 음..좀 노래하는 사람이다? 딱 노래..그 목 들어보면 알아 노래 불러야지 이쪽에서 멈춰 아악! 오오! 간다앗! 오 죽을뻔했는데 어떻게 살았노 호호! 심벌전 뭐하는거지 이거? 장식? 부를준비! 그렇지 쏴 뭐한거에요? 던졌어요 방패를? 아! 버튼 맞추면은 맞춰서 열렸어 뭐지? 넣어야 되나봐? 어떻게? 어잉? 같이 들어갔어 워어억 çi 뭐 하 ninth 저재권 괜찮겠지? 오오! 이거 봐 북음에 맞춰서 부른다니까 우와 오우 내가 계속 불러줄게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 네요 저 huge friend 응, 음파가 빠져나올까? 아버지? 내가 들을 수 있어? 으아아아아악! 너는 왜, 음파가 빠져나올까? 아버지? 내가 들을 수 있어? 내가 믿을 수 없어 헤이! 음파가 있는 앤테나가 있어 음파에 연결된다 오! 워우! 너는 보컬파이프를 기억하네 와아 성량이 얼마나 좋은거야 내가 일부러 박자 맞춰서 하고 있어 아주 좋아해 리듬게임은 이래야지 가야되나걸로? 아냐아냐 내가 이거 해야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증폭시키는거야 기달기달기달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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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날라가 하지말라고! 준비해 자, 가자! 전방의 암성! 발사!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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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악 공연장에서 자주 보이는 박스들이 맏은이네 예가 막 최종보스고 그렇진 않겠지 엇 그럴 수도 있을거 같은데 방금 비주얼을 보니까 뭔가 얘가 보스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잖아 오케이 가노 막고 갈 수 있네 어 오케이 오케이 어...앞에 뭐가 있다 앞에 뭐가 있어 왔다 에이 내가 오면 안되는데 아 니가 소리질러가지고 방향 조절하는건데 보이지? 아 그런식이야? 형 잘 막아야돼 내가 색깔 불러줄게 아니 레이저 레이저 오는거 형 잘 막고 있어야 된다고 아 잠시만 아 그렇게 되는거구나 노란색 어 앞으로 안가져 빨간색 이게 그 그거야 빨간색 아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알겠어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제 보라색 보라색 빨간색 어 보라색 초록색 계속 보라색 초록색 기다려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기다려 이거 올라가야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야되지 그냥 걸어가면 되잖아 그냥 어 개 똑똑해 어 상상도 못했어 어 개 어 개하란노 아 아 아 아 어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호~~ 와우! 그 물론! 이제 어떻게 해야되지? 여기, 여기 둘 다 밟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밟은 상태로 배출 어, 빨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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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서로 위치가 다르다 자 오케이 디제잉 하는 거 같네 오, 조심 응 으힝 어, 뭐?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어 위에도 저거 저걸 받으면 안되나봐 파도를 천천히 천천히 아씨 아 천천히 가라고 천천히 가..갔는데 천천히 가라고!!! 그대로 그대로 있어봐 내가 갈 수 있어 알았어 오케이 뭐지? 아 뭐야 이거 나 어떻게 움직여 아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거야 야아 형 죽어 아이고 가 절로 뛰기 전에 반대로 돌려야겠다 마이크가 터져버렸네 마이크가 터져버렸네 마이크가 터져버렸네 마이크가 터져버렸네 뱀같네 아 노래를 불러서 저 마이크를 홀린 다음에 배떼지를 뽀아 오케이 탕수처리얼 쩔ㅜ 아아아아악 또 Crowd 아 booty 아 나 왜이렇게 떨어져 ically 잘이 오케이 나 먼저 돌아갈게 하고 노래 부를 수 있어? 빨리 빨리 불러 니가 먼저 가야 되네 노래 부르고 잘 있어 노래 어? 비밀장소 안되네 장치인가봐 노래 어? 나 좀 올려보내줘 어? 어어어 아 어어어 그냥 가 뭐야 형 먹혔어? 내가 왔어 나는 갈 수 있어 안되는데? 너무 늦게 놀랐어 약간 노래도 아라비안처럼 부르네 역시 뱀을 홀릴 땐 아라비안 노래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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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용이야? 아 겁나 화려해. 너무 좋은데? 워우! F! 정답! 점프! 왼쪽! 왼쪽! 내 캐릭터를 안보여! 기다려. 어 됐어 됐어 나 가까워! 내 캐릭터 안보여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뭐야 이거! F! 아니 이런 순발력이 된다고? 미친복 시브리 anything 다 안보여 타다아! 이케언타아! 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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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을 탁 잘랐네 아... 이 마이크 우리꺼다 이제 ち1 마크로폼 뭐지? 뭐야 원래 있었는데 개고생 시킨 거 아냐 런치패드네 어릴 때 이런게 있었어? 오, 이러니까 개시끄럽다. 반대쪽 꺼 해. 됐어, 이제 그만 눌러도 돼. 이게 한 4개 정도만 선택하면은 되거든? 다 됐어. 그만해, 이 미친놈아! 뿌링클 먹고 싶다, 오랜만에. 와... 진짜 이거 시각적 효과 미쳤어요. 와이여... 근데 이 무지, 이 Gladys! 후! 효과 RX 와이 그 speculate months later,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래, 메에. 스포츠에 있는 곳에 있어야돼. 아니, 코디. 스포츠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어야돼. 이제 내려가. 오케이. 저는 지금 시간을 지켜봐. 메에! 내가 죽지 못해. 아니, 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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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 후 후 후 후 아 잠깐만 잠깐만 저거 뭐야 저 오른쪽에 저거 뭐야 こ 에 드라미 야야야야 전력 떨어진다 뛰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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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라고 띠라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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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 이거 내가 마우스로 해야되는데 마우스가 너무 느려 오케이 가자 쭉 가 쭉 쭉 내가 따라갈게 쭉 쭉 쭉 쭉 아 아 왼쪽 왼쪽부터 마우스 왼쪽부터 야 스바라시아 왼쪽부터 하라고 그럼 초록색으로 해야지 빨간색으로 날 비추고 화려한 조명이 오케이 전력떨어진다 전력떨어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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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기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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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소심하다고 핫 핫 오케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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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조명편은 좀 짧네 cuts 우후우 이ales αυτ지 노래 잘 불러놓고? 아 원래 가수같은걸 했었나보네 양빈이 게임! 어? 진짜 체스를 누가? 나 체스 모르는데? 나도 잘 몰라 빠른게임, 긴게임, 무제한게임, 빠른게임 다른 플레이어의 킹을 제압해서 게임에서 진짜 체스에요? 어떻게 하는거야? 아 진짜 체스네 어 이거 말마다 움직일 수 있는 그게 달라가지고 나도 근데 체스 잘 못해가지고 일단 뭐 대충 해보자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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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난 너무 집중해서 체스하고 있는데 흠흠흠 하아 이러면 안되잖아 그냥 먹혀버리니까 어떻게 해야돼? 나 이거 할줄 몰라 나도 체스 잘 못함 체스하면 초급법도 못 이길걸? 나도 흠흠 야! 훈수 두지마! 흠흠흠 대충해 흠흠흠 왜 이걸 훈수를 둬? 왜 이런걸로 훈수를 두고 있어요 답답해도 우리 둘다 멍청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봐 주십쇼 이거 먹어도 되는건가? 이거 먹어도 되는건가? 먹으면 안돼 왜냐면 탑이 있잖아 아 가르쳐주지마 흠흠 안 가르쳐줬어 취업은 돼야지 나 안 가르쳐줬어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그래 흠흠 어렵네 나도 잘 모르겠네 어떻게 해야될지 나 너무 시간 많이 잡아먹는거 같애 맞지? 흠흠... 해? 진진 저 대각선으로도 움직여지는 거구나 아하 먹..먹어도 되겠..죠? 아 뭐 지면 지는 거지 뭐 음..어렵군 어? 이러면 푼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먹어지네? 생각 잘못했다 그러면 마로 에라이씨 아 이게 무조건, 무조건 전진이군요 그거는 예 무조건 전진, 적 잡을 때만 대각선 한 칸 흐음 그래도 장기는 제가 둘 줄 알아서 좀 어렴풋이는 알아요 장기 코리안 체스가 장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치 그... 에어... 에... 전진... 흐흐흐음... 아니... 이 c... 이 마을새끼 왜... 길막아... 음~~~ ・ ・ ・ ・ ・ ・ ・ ・ ・・ ・ ・・ ・ ・ ・ ・ 데뷔 허허 은 카즈아 흠흠 음... 응? 일단 이걸로 말을 먹고 밥 먹어줘요. 앞에 있는 건 못 먹어요. 바로 앞에 있는 건 못 먹는다고? 네, 먹는 건 대각선으로만. 뭐야, 완전 개 꽂았어! 쓰레기네! 그래서 많잖아요, 수가. 그럼 여기로 가도 안전한 거네? 흐흐흠... 허허... 헥... 헥... 1분이나 차이나... 어? 이번엔 왜 한칸 밖에 못어.. 뭐.. 앞으로 못가죠? 원래 두칸씩 갈 수 있는거 아닌가? 어? 그래요? 모르겠어 아 그건 아마 그거일거임 처음에만 두칸이고 아.. 처음만 두칸 음.. 제대로 알고있는 룰이 하나도 없네 룰만 알 이거 참.. 어렵구만 음.. 이거 참 어렵구만 음.. 음.. 생각을 잘해야한다 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제가 거의 생각 안하고 둬야될거같애 오케이 아 너 무지성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먹으면 되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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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엘 .. 으에에에게 nem 빨리 두어야돼 생각하자마 ARE дум에 조심히 쪽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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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곳개 아, 시간이 없어. 시간... 둘 다 퀸을 버리네. 아이, 이거... 흐음... 체크... 흐흐음... 흤으어.... crec... 허. 허 아. 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 나 진.다. 진.다. 3초 남았다. 그냥 저거 먹을걸 그랬나. 아 이게..시간 오래 먹으면 그냥 지는거네 에이씨 생각을 너무 많이 했구만 빨리 갑시다 너무 시간 오래 끌었대 너무 어려워 맞아 뭐야 이거 천국의 문이야? 그니까 천국처럼 해놨네 체스가 있을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종식 체스라니 모든 것들이 좋은 기억이 남아있어 뭐야 이쪽에도 뭐가 있는데? 악보를 타고 다닐 수 있네 음 와인잔이다 와인잔 탈 수 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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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이 홍보역 안개 못 깨서나? 와인잔 부술 수 있어야 꿀재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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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좋아요 그만큼 신이 낳인다는거지 여기 피아노 봐봐 이 안으로 들어가야되는걸까? 어 맞네 길이 있어요 리코어다 저기 어떻게 가 나 여기다 쏠 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가 잘라 내려왔다 요건 노래 불러서 열어야 돼 바보 오 마시인 왓 더 헬 이거 어떻게 그럼 뭐지 아 방패로 막아야 되네 나랑 같이 가야 돼 너 오케이 아니면 여기서 기다려 볼래 뭐야 여기까지 오고 응 응 막으면 거기 딱 킬이 생기네 오씨 오씨 그냥 지나가는건가 그런가봐 그런가봐 와우 엎 왠 아 왠 호 1, 2, 3, 4! 뭐야? 이러는 뭐 집에 있는 악기 같은게 고쳐지나? 마이크 가고 встреч지나? 레코드판이. 와. 천국 왔는데? 진짜로? 그 진짜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가장 가까운 악기는 오르간이 아닐까 오, 나을 수 있어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오케이 돼지다 우후 이거 흠표 다 먹어야 돼 어, 돼지가 날고 있어요 오늘 복권 긁어야 되는 날인가 다 됐지? 오케이 가자 응 진짜 악마네 헤이! 오케스트라가 어디있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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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표정 너무... 뚱해 미안해, 클라우드 내 fault 아니,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오, 우울어 저의 틈이 사라졌어 너의 숙jos을 안하게 들을 수 없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ㅏ하하하하하하하하하 미안해, 클라우드. 너의 눈빛을 필요해. 이거는 확실히 정상적인 게임은 아니에요 흐흐흫 차 났어? 잡았어? 어 좋아 이거 어떻게 열어 아 여기 손나비가 있구나 열쇠 먹었어 열자 열쇠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더 얻어야 되나 본데? 아아 안 먹었다 오 여기 들어가도 되는건가? 어허 열자 어허 어허 오케스트라들 오 뭐야 오케스트라들 다 뭐 저거 뭐라 두라 아니야 멋있는데 가자 아기 돼지 죽여버렸어 내가 어 다했나? 나이스 어 잠깐만 이게 뭐야 돼지가 아니네 돼지가 아니야? 어 가까이서 보니까 그냥 이게 돼지가 아니네 전사? 긁어주니까 뒤집어졌어 돼지 긁어주고 있어 아아 대박 개 개 개 개 인가봐 형도 끌고 데려가고 싶어 시메라 시메라 시메라라는 내형 다 뒤집어지네 귀엽네 가자 웨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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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있어 번개 신기하네 좋은게 뭔데 빛인가? 어 이건가? 이거 좋을거 같은데 뭐야 전혀 안좋네 다른거 당첨이 없는데 왜 돌리는거지 이제 화형인가 이제 얼어죽는거밖에 안남았다 한번에 뽑아줘 그렇지 무조건 하나씩 나오나보다 아니 이거 왜 있는거야 이유를 모르겠네 다양한 방법으로 죽으라고 어 우리 여기 계속 가볼래? 안들어가고 어? 아 안가져 방향이 확 바뀐다 들어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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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더빙 진짜 잘했다 아 아 이번엔 숨는게 아니라 다 잡아야돼 열쇠 안하던데 열쇠 안하던데 열쇠 안하던데 열쇠 있는 애가 있어요 아 그래? 개만 잡으면 반짝반짝 하던데 여기 있네 나도 먹었어 굿 바로 열까? 어? 나 방금 열쇠 먹었는데 뭐지? 공중에서 안갖고 온거 아니야? 공중에서 안갖고 온거 아니야? 사라졌네 일단 다 죽여보자 어 공중에 있다 아 아 아 이거 뺐네 소매치기 하는구나 개도 왔다 돌려 자 오케스트라 실력 좀 볼까? 아 이걸 걸어가야돼 날아가는거잖아 지휘자 지휘자 지휘자? 지휘자 그... 기본곡이 하지 않을까? 아니네 우리가 하나 흐흐흐 흐흐흐 그룹이 그렇게 큰일 났어 그룹이 그렇게 큰일 났어 걱정하지마 괜찮지 괜찮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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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Meh,es yo,es,es,es,s wait you want the last therapy's or not. Hey that's blackmail. No it's therapy. Now go it get an audience. Got it book. So are you two a team now? Yes. We are as matter of fact. Now let's get that audience. 이거 뭐야? 아 사진이구나 이렇게 보니까 실사같다 진짜 그림이지만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어 강아지 어디 갔노 좋겠지 뭐 사진이 되게 많네 종류가 정말 즐거웠어 그래 우리 했다 돌아왔다 잡았다 어? 미니게임 오케이 웨이힍 미릿 여기도 뭐가 있네 이것도 나중에 해보자 기억력 게임이다 저거 어 어어어 잠깐만 여기 뭐가 있는데 잠깐만 여기 기다려봐 어? 이딴 이딴 이딴게 왜 있는거지 편지 어 연애편지? 못 읽어? 아 안 읽어줘 이런거 까지 오케이 일단 다 본거 같구요 내려가보시 다시 따아악 까잇 저기 뭐가 있어 따아악 그냥 전선 타는거 아니야? 그러는거 오 트랙 러너 어허 별 줄었나 어허 어허 가자 점프 아이씨 아으 형 한번만 실수한번만 헤헤헤 뭔소리야 나 키 씹혔어 아 이 쓰레기 게임이거 여기 생각보다 느렸어 느렸어가지고 오케이 너무 쉽고 실수 한번만 뭐야 한번만 해도 안됐었다 연애편지 같이 보러 가면 뭐 없나 내가보면 더 다를 수도 있잖아 어? 그럴수도? 아 일단 가지 말아봐 근데 무전기는 뭐야? 어? 이거 딸내미 목소리잖아 그거는 거 같은데 저런건 번역을 안해줬네 아쉽다 아쉽다 요거 해보죠 큐티랑 놀고 있는거래요 음 아 그래서 코끼리의 목소리가 딸이랑 비슷했구나 음 일단 이거부터 해보죠 저거 요거 누르고 누르고 해야되나 아 너 먼저 해봐 화이트 핑크 그린 화이트 핑크 그린 블루 화이트 핑크 그린 블루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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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죠. 다 하지. 이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 긴장하라고. 너무 잘하는데? 오 이제 같은 색이 중복된다. 좋아. 블루, 핑크, 와이, 그린.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슬 힘드네. 어 슬 힘드네. 아! 아 실수로. 아 실수로 이걸 망치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가니까. 판정패야, 판정패. 어차피 미니게임도 아니야. 아이씨. 바보. 여깄다. 연애편지. 뭐 별 코멘트가 없네. 그러게. 가자. 어, 선님이야. 뭐야, 클럽이야. 목소리 봐. 죄송합니다. 마이너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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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á. 아들. 와.. 무슨 일이고.. 뭔가 그거 생각난다.. 랩 라이트! 튜프 튜프 하는 그 게임 자 스페이스 보시기 아니 점프를 안 해 어? 나 이거 그거 생각나요 용수철 무지개색 용수철 가지고 자주 놀았었는데 맨날 갖고 놀다 꼬여가지고 안 돼! 나 죽는다! 절대 안 풀리더라 아이 점프를 해야되네 아이 계속 죽는데 마리오 패러딘가봐 왜 이렇게 말해? 아, 너 더 watch out 내가 도착해 맨날 수 있을까? 맨날 수 있을까? 이거 보니까 왜 비즈먼 극장탄만 우리 집에서 모아 게임 형이 와야 돼 내가 문을 열어줘 금방 가요 뭐지? 금방 가요 고마워 여기 노래 어떻게 궁금하다 금방 가요 좋아 내가 먼저 가주마 안 돼 금방 가요 금방 가요 금방 가요 안 잘려 잘리는 표시가 떠야지 자를 수 있는데 아 내리 쳐볼까 어허 하나 둘 셋 고마워 고마워 터진데는 닿으면 안되나보다 금방 가요 아 부금도 너무 좋고 아 색감 진짜 뜬해준다 금방 가요 금방 가요 금방 가요 아 와 완전 빨라 와 와와와와와와 죽었어 이거 나름 보스전인데 이틀 이럴벌을 뭐 어디로 이만큼 금방 가요 이럴벌을 뭐 어디로 이만큼 공에 집중해 주변 보지말고 워호 죽었는데 끝나가지고 살아났다 이게 사이버펑크지 맞아 좋아 우와 움직이니까 발자국 생기네 아 다들 이런 과정을 겪고 클럽에 입장하나봐요 다들 상당한걸? 어? 디제잉 해야하는데 아 더러워 잭한테도 엉덩이가 있었다니 확인해 봐 어떻게 하는거야? 키가 뭔데? 형 하고 있는거 아니? 에? 에? 그 앞에 파란 게이지 찰 때까지 저거 해야되는거다 어? 어떻게 했어? 마우스 뭐 표시되길래 아 마우스를 움직이는거구나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내가 할게 이거 관중들 모인다 나이스 아 위아래로 으하하하하하 춤추어 2QQ 스페이스 스페이스 Q 오디션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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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르게 연기도 깔아주고 으아아아 빠르게 그래 춤춰 가자 와 와 리듬게임에 장르까지 썩어버렸어 와 관객들 짱 많아졌어 없는 장르가 없어 뭐야 왜 다 빨아들여 관객들 다 납치한다 이제 음악 불러야지 노래 불러야지 아 맞네 와 뭐야 와 장르 몇 개냐 이거 그거 같다 이거 그 보손엑스 런 런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 같네 포장 쟒 다 빨리와 아아 아 이게 빨간색에 치위면 속도가 엄청 느려지네 와 도넛이다 오늘 덩킹 각이다 요새 도넛 자주 먹네요 저번에 산거 아직 다 안먹어가지고 덩킹도넛보다는 크리스피 크림이 낫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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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떨어졌다 역시 멋있고 책 진지한 모습 처음 본 것 같은데 승usto 가시죠 어 오 오 저는 컨트롤 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네요 남의 그 플레이 영상을 게임상에서 본다는게 되게 특이하네 그 화면 좀 막 그렇게 돌리지 말고 빨리 길 따라서 그냥 천천히 가 몰입하게 요런거 좀 주변 봐줘야되는거 아님? 이 와중에도 히든 찾으려고 하네 이제 혐오 화면이네 그러네 와 이거 특별할게 쩐다 진짜 월드북 클래식 칠드런스 스토리스 그거 보지 말고 빨리 감정이입해 빨리 오우 오케이 가자 고마워 고마워 메이 이렇게 할게 내가 믿어 고마워 고마워 demonstrate 네 깜짝 ... adolescent 학생 이 현실 시간으로 얼마나 지난걸려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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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을 통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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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맞춤이 그건가 봐 아 부부간에 아 부부간에 근데 정작 저기 안에 깃들어있는 영혼은 매드웨터라는게 매우 기분이 이상해요 아하하하하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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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킴좌 하하 당신은 대체 아 로즈 로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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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가방이야. 코끼리를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It was never your fault. Okay, so does that mean you can become friends again? Honey, listen, whatever happens, your mom and me, we will always be there for you. And we'll always love you. Always. Okay. Come here. Kim Jo. Well, I'm glad you did. Sometimes you can find real treasures in the trash. Come on. Let's go home. Okay, so Rose, if your mom had to fight an aggressive squirrel double her size, who do you think would win? Mom, of course. You're right. That's why I like to hang out. Cody, I used to think you were completely irrational. But I have to say, you make more sense now. Oh, 단체로 미쳤군.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닌데 전혀. 아, 청소기 고쳐줬네. 그러네. 공보상자. 아, 이제 이때까지 봤던 거 다 나오나봐요. 음. 망원경. 이상한 할머니 같은 망원경님. 목소리 개멋있네, 브릴라. 원숭이야. 원숭이야? 고쳤네. 아, 깨어졌네. 이 장면 너무 수요적이야. 하하하하하하. 진짜. 저것도. 정말 수요적이야. 지금 생각해도. 아, 우리 좀 빨리 깬 것 같은데요, 근데. 예상한 풀탄보다는. 아, 근데 분량도 해 자고. 스토리도 해 자고. 야, 뭐.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전 팔벅링. 아, 진짜.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이제 고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게임이다. 이상한. 사상. 우려낸. 어? 어떤 게임의 후속작 같은 게 아니라. 아스트 오브 어스랑. 사이버 펑크는 진짜 이거보고. 환성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스킵 어떻게 해. 좋아. 계속 듣자 그냥. 이거 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음악은 들어줘야지. 뭐 대충 마무리 멘트 하죠, 그러면. 매대 더 먼저 하슈. 예. 어? 그냥, 그냥, 그냥 해요? 어. 네. It takes two라는 게임이었고요. 플레임님과 함께 해 봤는데. 이거는. 솔직히 그냥.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임이 따로. 게임을 구매를 하셨으니까. 저는 프렌즈 패스로. 무료로 즐겼는데. 돈을 더 내고 싶은 심정이에요. 진짜로. 어. 이거는 돈을 배로 주고도.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이 아닌가. 진짜. 이제. 어. 아니야. 이거. 한 명만 사면은. 다른 한 명은 공짜로 할 수 있어. 미쳤어. 그냥. 진짜 개 혜자야. 진짜로. 어. 가족. 가족끼리 하면 진짜 좋을 거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니. 뭐. 어느 구성원이던 간에. 이제 내 얘기. 내가 얘기해? 네. 저는 게임이. 1200개가 넘게 있는데요. 스팀에. 이때까지. 게임을 하면서. 야. 그래도. 제값 진짜. 제대로 치렀다. 생각하는 게임은. 몇 개 있었어도. 와. 이거는. 진짜. 돈 더 줘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한 건. 이 게임이 처음인 것 같아. 진짜. 44,000원이면. 둘이서. 개꿀잼을. 즐길 수 있다고? 진짜. 말도 안 돼. 와. 진짜. 너무 재밌었고. 이 게임을. 같이 하자고. 제안해준. 매드에터한테도.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음. 아. 매드에터가. 먼저. 제안해줄 줄. 몰랐는데. 좀. 의외였어. 아니. 최근에. 너무. 같이. 뭘. 폐홀하고. 한 거란 같아가지고. 연호 좀 안 한 것 같아가지구. 솔직히.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었거odyö. 나는. 어. 뭐. 어떤 면에서. 그냥 뭐라야되냐 너무 안불러주길래 그걸 왜 서운해 내가 항상 먼저 불러야되냐 좋은게임이 있으면 그래서 그냥 그래서 이번엔 내가 먼저 제안해본거지 잘했네 앞으로도 먼저 해 연락을 딴거보다 요새 최근에 이런식으로 같이 할만한 게임이 많이 없었어서 그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연락을 안했던거고 음 와 나도 이 엔딩크레딧에 내 이름 들어가면은 진짜 좋았을텐데 한게 없네 아 근데 이거 진짜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분량이 긴데 이걸 또 편집할 수는 없어 게임이 맞아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꽉꽉 그냥 편집할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길어서 조회수 잘 안나올건 알겠는데 그냥 많이 봤으면 좋겠어 나도 원래 이런 엄청 초장편은 솔직히 대기업분들 외에는 조회수가 잘 안나오거든 보기도 힘들고 근데 이거는 진짜 꼭 한번 보고 여러분들도 구매해서 친한 사람이랑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저희는 이제 진행때문에 조금 속도가 있게 계속 했는데 게임에 엄청 숨겨진 요소도 많을거고 우리가 놓친것도 분명히 엄청 많거든요 맞아맞아 그니까 뭐 영상으로도 한번 보시고 따로 구매해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분량이 긴걸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좀 일부러 스피드하게 했어요 음 그랬는데도 지금 한 10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체스? 체스? 체스 그 한 장면 빼겠다고 영상을 전체를 넣어서 자르기도 그렇죠 어 나는 그렇게 안할듯 귀찮아서 일단 이건 저도 유튜브로 풀영상으로 올릴거고 많이 봐주세요 언제 끝났냐 엔딩 크레딧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 게임 안되는데 음 뭐 거의 영화 한편 뭐 거의 그 이상급 시,급이었으니까 와 진짜 이 게임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끝나왔네 끝 잇 테이크스 2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뭐 뭐 말할라 그랬어 너 끝 아 어 그래 아주 재미있었네요 진짜 제 인생 역대급 게임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매드웨터 수고 많았다 다음에 또 보자 어 랭 빠이빠이 네 제 인생 역대지 네 cock